안녕하세요 저는 용요이구요. 이번에 볼 컨텐츠는요 슈퍼마리오 3D골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전에 이거는 사먹도 했어서 한번 저를 다 못어둔 못어둔 곳은 한번 다 얻어보겠습니다. 한번만 한번만 엔딩을 봤습니다. 두번째 엔딩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엔 우주여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베르로 봅니다. 이 베르모구는 이렇게 고양이를 변신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스콩 이리로 겉으로 고양이는 부딪히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얘는 안부딪힐게요 저기에 초록색 별이 있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잡으면 더 빨리 잡겠으면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못내렸네요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한 분 정도 걸려요? 한 1분 정도 걸릴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안녕